무기는 제대로 표적을 맞출 것세. 공격을 개시하게.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늑대들을 쉬게 하니 사냥은 끝났으니 지독하군.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공격전 이 거점원을 함락시켰군.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 환정을 내리지, 처부수기에. 불꽃이 식어버렸군. 승인은 자네 것세.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진 못했을 것세.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진 못했을 것세. 샥스경도 이보다 잘하진 못했을 것세.